김건희가 추석을 전후해서 공개활동 행보를 늘려갈 것이란 전망 채널A에서 그걸 단독이라고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명품배 수사위원회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여러분 기대하셨습니까? 언론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뭐가 있을 것 같다고 계속 그랬지만 저는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역시 불기소 권고가 나왔죠 로비치 모터스 주가조작 전수조사 들어간다 그러니까요 거기서도 주가조작인지 모르고 돈을 투자했다 그런 결론이 나올 테고 양평고속도로 중점 문제는 국토부에서 자체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일 처질러놓고 자체 감사 그것도 면제부 네 하여튼 사조도 이제 양평으로 다 가는 걸로 해서 경호실 예산까지 다 따놓고 또 꿈에 그리던 기시다 총리께서 팀을 만들고 오셔왔고 서로 또 만찬도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끼리 그리고 또 김건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배우자 유코 여사와 함께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회사까지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다 됐다 108석만 잘 단둘이 하면 된다 그리고 말 안 듣는 누굽니까? 삐쩍삐쩍하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국민의힘 대표가 누구지? 한동훈이 한동훈이도 잘 컨트롤하면 된다 검찰총장 딱 제대로 아무 말썽도 안 읽힐 사람 딱 심어놓고 군대도 이제 김용현 장관이 국방부 딱 장악할 것이고 이제 체코에 또 해외여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원전 수주 문제 때문에 그것도 뭐 하여튼 가면 되는 거고 추석 때 전통시장도 방문해서 오뎅하고 떡볶이도 먹으면 되고 공개 행보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채널A인가 하여튼 뭐 MBN인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요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선 전 의원 얘기 안 할 줄 알았는데 화가 나서 얘기했는지 공천개입 했었다 그걸 다른 의원들한테 텔레그람을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올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우리는 말이죠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프랑스 대혁명설선 스웨이라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이 갑자기 일어났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대사건이죠 역사적 대사건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중첩되고 또 서로 간에 충돌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모아지면서 그 사건 사건들이 연이어지면서 바로 대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역사학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증명한 사람인데요 이 역사는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거죠 공천폭로 여태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박정원 대령 사건 외압사건 또 백해령 영등포서의 수사과장 외압사건 용산 문제, 세관 게이트 문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내부에서 고발되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쌓이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천개입 사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김건희의 우연적인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돌아왔었어요 지난번 선거 때부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자꾸만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 이런 사건들이 시립주별로 쌓이다 보면 이것이 대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랑스 대혁명을 연구한 스웨리라는 학자 외에도 우리나라의 여러분 87년 6월 항쟁만 보더라도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하고 그 이후에도 평안했죠 총과 칼로 다스렸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의무사 사건이라든가 학생운동 또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당한 사건들 그리고 전두환이가 저질렀던 악행들 또 중요한 것은 자기네들 하나회를 중심으로 정권을 나눠 먹었다는 것 정호영이가 박종철 고문 사건 때 내무부 장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12.12 군사구태타의 아주 최고복이죠 정호영 하면 그 다음에 노태우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쌓이고 또 축축되고 충돌하면서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4.19 혁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사에 있었던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보면 스웨리라는 역사학자가 분석했듯이 이런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이것이 충돌하고 쌓이고 그러면서 대사건으로 이어지는 프랑스 대형묘협하면 여러분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생각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김건이나 윤석열 정권에서는 구조적으로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검찰 혐의 무혐이 됐고 검찰총장 군 다 장악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장악했고 한동원도 까불지 못하게 했고 이준석은 튀어서 나갔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자기네들이 봤을 때 안전하다 이제는 돌아다니자 이제는 나 돌아다니자 답답해서 미치겠다 디올백 사건도 권익위에서 면제부 받았고 또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잠복해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대사건로 간다는 것입니다 계엄룡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엄룡도 근거가 있냐 증거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김용현 처장 때 계엄룡 발동을 할 수 있는 특전사 발동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방첩사 사령관 또 특전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모였었다 충암고 또 행안부 장관 이상인이가 또 방첩사 사령관실을 방문했었다 그래서 충암고 사람들을 모았다 충암고 하나회라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아주 큰 것이죠 이게 뭐야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과거로 돌아가는 거구만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네 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 바빠서 얘기를 못하고 지하철에서 무묵하게 그냥 뉴스만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사건 인계점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큰 사건으로 비하하면서 김건희와 윤석열 정권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허둥지둥 될 수밖에 없다 추석 때 물가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런 부분들로 다 우연한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모여서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오늘 월요일날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닝 이슈톡부터 Christian 케이프는ium 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일요일 날 언론을 장식한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이재명 대표가 봉화마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워딩이 중요한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이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치 보복 수사고 정치 탄압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검찰개혁이 미완에 그쳤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싸우겠다는 얘기죠. 안 싸우면 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손잡고 가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OPD가 준비한 동영상 준비해 주시면 잠깐 보시고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변곡점을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리고 그냥 성명 정도만 발표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어제 지도부를 다, 최고위원들 다섯 분 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도 많이 갔었고요. 어저께 장면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랑합니다. 누구가 제 집을 예방하고 이어서 채권까지 방문해 주셨거든요. 다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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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민주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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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0.7% 차이로 패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안철수가 배신 때린 거, 또 심장전 정의당에서 잘난체 하다가 거꾸로 진 거 그 외에도 당내가 단결하지 못한 점들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런 윤석열 정권을 맞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이 불철저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키운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는 우리는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평산방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문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듣도 부지도 못한 이 집단 그리고 특권으로 뭉쳐있는 이 검찰 관료 집단 그리고 그 옆에서 곰팡이처럼 헤쳐먹는 이 집단들 해방 이후에 청산되지 못했던 각종 비리와 악패들입니다. 이건 악패들이 뭉쳐있는 집단들 이 집단들을 거꾸로 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작은 차이를 우리는 좁히고 큰 차이가 있다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나가야 된다라는 하나의 중요한 출발점을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표의 대인배다운 정치 행보는 우리가 누구나 다 박수를 치게 된 것이고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별건 수사해서 보수층의 반발을 일으키고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층들과 중도층들을 분열하려고 했던 책동은 어제부로 실패했다. 또 무슨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을 분명히 어제의 중요한 계기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치 탄압이라고 정치인들의 언어는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죠. 같이 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 과거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자기 문제입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당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신이 이렇게 힘들게 지금 당하니깐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석열 집단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그것은 누굴 위해서냐. 바로 국민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자. 그래서 싸워나가자. 그런 언어까지는 싸우겠다는 용어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문재인이 어제 검찰개혁 미완에 대해서 공감을 나타냈고 검찰 정권이라는 것이죠.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 임하겠다로 싸우겠다로 했으면 더 좋았습니다. 하여튼 임하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당내 결집에 힘을 실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한결의 경향까지 모든 언론이 달라붙어서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이다. 신명과 친문으로 분열하고 있다. 이런 용어는 사라질 것 같습니다. 같이 하겠다라는 거고 그것을 큰 그림을 그려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이낙연이라든가 무슨 새로운 미래인지 과거를 지향하는 미래인지 포장만 미래인지 그 세력도 마찬가지고 경선에서 탈락해서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이 세력들에게도 경정을 울렸을 것이고 이들이 목소리를 내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물론 또 한마디 하면 조중동에서 받아쓰긴 하겠죠. 하여튼 간에 큰 그림을 그려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많이 다르네 라는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 인데요.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는 요즘에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이재명 대표 표적 수사 할 때는 별로 안 쓰던데 하여튼 간에 이건 사실상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 수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봐도 사유 월급을 뇌물이라고 그러고요. 가족 털이 수사를 시작하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는 이혼한 거 아닙니까? 전 사유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게 중심이 아니잖아요. 별권 수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별권 수사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뭉칫돈이 들어갔다. 돈 세탁했다. 검찰이 언론에 흘리면 조선일보가 처음에 스타트 걸고 그런 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쓰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들의 전향적인 스타일이에요. 이재명 대표 할 땐 더했죠. 여러분. 이 생계형 숙박업인데 30년 된 구옥을 제주도에 있다. 호화벨정이라고 둔갑시켜 버리고 하여튼 뭐 전 사이의 취업과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받아쓰고 포장하고 이미지화 시키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렇게 당하지 않았습니까? 눈두렁. 쉽게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할 나위 없었죠. 여러분 이재명 대표 대표적인 사건만 제가 김부선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공직선거법 위반권은 불기소됐고요. 명예훼손권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습니다. 또 김부선은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싫으겠지만 해경군 김시 사건 이거는 전해철이라는 인물이 시작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거 뭐야? 당시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죠.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 문제도 결국은 나중에 전해철 씨가 전 의원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마치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 발언한 걸로 다 사람들이 인식하고 언론에서 얼마나 뒤떠들었습니까? 얼마나 얘기했습니다. 고소치하했다. 이런 얘기는 별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김부선 씨 사건도 이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했다는 결론을 아직까지 기억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이미지에 아주 이상하게 된 거죠. 이상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대체. 하여튼 해경공 김 씨 사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사건 한번 짚어보려고 그건 뭐냐 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가해지는 이 검찰의 폐륜적이고 그리고 선택적인 수사 그리고 정치적인 수사 이것이 그대로 이재명 대표한테 우리가 대입을 시키면 더했다라는 겁니다.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남FC 사건 또 대장동 사건 백현동 개발 사건 이거 다 구속영장 기각됐잖아요. 당시에 도저히 근거가 희박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러니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이하영 전 부지사 사건에 들고 나와서 이것을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어요. 수원지검에서. 그런데 그 뒤에 이 통일부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이 경기도에선 자료도 안 줬죠. 통일부 공식 문서를 우리 기자 제하에 있는 기자들이 확인한 겁니다. 허재현 기자가 이것은 리호남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필리핀에 오지도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성태는 여기서 70만부를 이재명 대표의 대북 방문을 위해서 70만부를 줬다라고 그러고 검찰이 그것을 갖고서 장난질 쳤는데 리호남이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았다. 우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조작적이고 검찰의 선택적이고 정치적인 이번에 수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약간 죄송합니다. 빙사는 일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워낙 이재명 대표는 많이 당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도대체. 지금 김혜경 씨도 김혜경 여사도 또 당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검찰의 작태와 선택적인 정치적 수사와 기소 이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고 아마 이번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이 그래 이재명도 그랬겠구나.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재명도 얼마나 당했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결과적인 정황증권 이런 증거가 나타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손잡구석 어제 손잡구 손을 번쩍 들었죠. 손잡구석 이 부당한 검찰 정권과 싸워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손잡고 싸우는 모습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찾아갔죠. 그것은 정치권 내에 한 줌도 안 되지만 그 이반하려고 모략질을 하려고 세력들에게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국민의 요구대로 끌어내리는데 함께 싸울 수 있는 내부 분열조소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중요한 어제의 방문이었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영 소장과 신현영 의사 신현영 전 의원이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잠깐 제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아주 그냥 여론조작질에만 능하죠. 그리고 퍼플리즘이라는 그것을 갖다 쓰는 집단이 바로 윤석열 집단인데요. 그러나 이들은 너무나 치밀하지도 못했고 앞길만 달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대란 사태에서 나타났던 군인관이라든가 공중보건의를 응급실에 배치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게 뽀롱이 났죠. 군인관들이 가서 못하겠다. 공중보건의들이나 못하겠다. 도대체 응급실이라는 곳이 뭔지도 모르고 배치하면 된다. 그 보건복지부 차관 그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비서관으로 그 사람이 진두지휘했겠죠. 보고했겠죠. 그러나 문제가 다시 드러나면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걱정되고 우려되고 진짜 윤석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도 내 목숨 하나 보장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안 되니까 들고 나오는 게 증언 협의하자. 근데 2025년도 올해는 이미 증언이 결정됐으니까 내년이나 후년 거부터 시작하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것을 마치 의정 간의 타협을 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속지 말아야 될 게 마치 그렇게 해서 의정 간의 타협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추석 전에 또 한동훈이가 뭐 또 중재하고 그러면서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의료 개혁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윤석열 정권이 팔아먹은 것은 의료 개혁이었죠. 의사 정원이라는 의사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의료 개혁의 한 일환이죠. 근데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써 왜 늘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타당하게 해야 되는지 단계적으로 공론화 시키고 협의해서 한다는 것은 쏙 빼먹고 증언하자 이것만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아주 무작적이고 무지목매하게 무식하게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그것을 정원 문제 증언 문제로 틀어 막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언론을 보면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 의료 개혁 그 안에 부분적으로 의사 정원 수를 늘리는 것이 있는 것이죠. 공공의료 문제도 있고 지방의료 문제도 있고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몰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집단하고 이제 타협을 하지 않겠냐 저는 생각됩니다. 타협하면서 그래 우리 증언하는 거 정원하는 거 합의해 서로 하자 그래 26년부터 한동훈 얘기대로 2026년부터 할까? 이렇게 해서 모면에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한동훈도 살리고 윤석열로 살리고 의사 집단도 살리면서 또 야파는 이런 결과가 그러면 결국은 의료 개혁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의 생명과 안의를 지키는 문제는 실종돼 버리는 또 언론에서 뒤떨어대면서 뒤떨어대면서 윤석열 정권이 뭐 타협했다. 의사 집단도 양보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여야정협의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협의체는요 의료개혁 포럼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진행해 나가야 되고 의사들도 여기에 들어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개혁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을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료 대란의 수습은 의료개혁의 선상에서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의사 집단에 음료가 음료를 음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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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